오늘은 예방접종하러 병원 가야 된다 배찌야 코에 못 묻었어 아유 코에 못 묻었어요 응 빼줄게 졸려 배찌? 나가야 되는데 병원 갈까? 주사 맞고 오자 그 전에 배찌 털 좀 빗고 가야 될 것 같아 털 조금만 빗고 병원 가자 어휴 벌써 이만큼 났어 돌입지 어? 이 자리에 또 아 잠깐 빗었는데 이만큼이나 났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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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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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집사2장 갔다 오자 집사2장 병원에 왔어요 그치? 집사2장 왔어 집사2장 안녕하세요 집사2장 점심시간 아니죠? 집사2장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육도 좀 많이 얇아졌어요. 나이 되면 왜 좀 그래요? 엉덩이의 힘이 좀 빠지고 많이 좀 넘어지고 다 잘 미끄러지고 그러더라. 이번에 건강검진 할 때는 요거 기도도 잘 봐야 되거든요. 예전보다 더 많이 퀵퀵거리죠. 예전에 말씀 주신 것은 살찐 건지. 지금은 소리를 들어도 쉭쉭쉭쉭 소리 많이 들려요. 그런 것들이 기관지가 딱딱해지면서 오는 이런 증상들이 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것 빼면은 나이 등장은 잘 안 보이는데. 응. 그래도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아요. 딱 보고 얼굴 보면 자국 보고 나이 많이 있어 보인다. 저번 주에 목욕해서 목욕이 좀 더러울 것 같은데. 오! 괜찮습니다. 가자. 잠시만요. 아니야. 형 없다 생각해. 맷지야. 있는데 없다 생각해. 그래서 맷지야. 어렸을 때부터. 광경변 주사 말고는 딱히 막 깨갱거리거나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잘 맞네. 잘 맞네. 안 쪼는구나. 안 쪼는구나. 안 쪼는구나. 잘 맞네. 진짜 잘 맞네. 자. 중학교 시장에서 코로나 장염은 주사를 맞았고요. 신단 코프는 피랑 코에다 넣어줄거에요. 아우 잘해. 아우 잘해. 아우 잘해. 됐어. 엄마 생각보다 안찍찍된다. 너무 잘해요. 아직. 사상충이랑 이것도 해야되지. 오늘 온기맥 그것도 있죠. 알겠습니다. 다 했어? 다 했어? 먹으라 그래.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얘는 병원은 딱히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미나이면 훨씬 더 무서워야 되는데 나 이외에서도 다른 종류에 들어가고 저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되게 무덤덤하는 것 같아요. 얘 냅두면 하루종일 누워있어요. 검사 받을 때 엄청 무서워하다가 내려놓으면 막 지방 내려놓으면 끝났다 됐자. 집에 가자. 다 먹었어. 매치. 집에 가자. 가자 일로와. 오늘 발걸음이 적혀야 돼. 응. 끝났다. 매치.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자. 주사 맞았으니까 좀 자. 응. 주사 맞았죠. 좀 자. 자. 어우 졸려. 눈물 나.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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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 자자. ㅋㅋㅋ 하고싶어 다음은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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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살